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 4월 6일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위치 때문에 조금.. 때에 따라서는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점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위치 노출 때문에 그럽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계십니까? 잠시 실례좀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괜히 도망가다가 도망가다가 쳐 볼까봐 괜히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놓은겁니다 아셨죠?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누구세요? 누구 계세요? 누구 계세요? 아직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아직.. 잠시만요 계십니까? 뭐지? 뭐야..? 장난감 있대..?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나와봐요 나와봐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와보십쇼 거기 누구 있지라오 이쪽으로 나와보십쇼 또치, 또치, 또치 뭐야 자꾸 2층에서 무슨 소리가 나지? 여기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 일단 소리가 가까운 걸로 봐서 2층에서 뭔가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든 귀신이든 아 진짜 안달려 아 다쳤다니까 아 진짜 하지마라니까 고양이 고양이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와 보더라고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와 보더라고 나 깜짝 놀라가지고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도착 소리 소리 소리소리 소리소리 누구야? 나와 맨날 똑같은거 싫으니까..나와봅시다 누구야? 나와요 누구에요? 누구야? 누구야? 잠깐만 소리소리.. 옆에 있다.. 온기가 있어.. 나오세요.. 나오라고요.. 나오시라니까요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걸리면 가만을 놔둡니다 사람이든 귀신이든 가만을 놔둡니다 그냥 나오세요 나와요 자 더 흔들어 더 흔들어 더 흔들어 더 흔들어 봐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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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로 흔들때 왔는데? 뭐야? 누구시오? 저거는 귀신이였는가? 바로 확인하자 이코라 뭐하냐? 어? 이코라 뒤에 있어요? 뭐야?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잠깐만요 그렇게 생기시나..? 이렇게 생기시나? 이렇게 생기시나? 또치즈니스 여러분들 여러분들 1층의 기운이 하고 똑같습니다 악귀는 아니에요 현재까지 느껴본 결과 악귀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고 연관된 분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냥 떠돌다가 자리 잡은 그런 망정인 것 같아요 곧 또 떠날 것 같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악귀는 아니에요 장난은 있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은 정도 바로 올라갈게요 3층 여러분들 레전드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으니까 빙! 빙! 뭐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관계자 왜 출입금지야..? 다들 관계자 왜 출입금지야..? 나는 못들어간다고 그러네 저는 못들어갑니다 잠깐만.. 숨겼다고 보기도 그래 그냥 기운 자체가 약해 3층은 뭐 별거 없고 아예 없고 그나마 1,2층이었는데 2층에 메인을 두고 있었어요 아까 놓고 똑똑똑 똑똑똑 들리길래 뭔가 크게 기대는 했어요 기운은 있었기 때문에 됐어 됐어 감사합니다.